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이인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인규가 오늘 책을 냈다죠? 대한민국 검사였다? 아, 그래요. 이인규가 낸 책을 보니까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민국 검사라는 놈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다. 자, 이들은 검사는 아주 별종이고 별세계에 사는 특권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특권계층,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별세계에 사는 특권계층이라면 그 별세계를 한번 보내드리죠. 별나를 한번 보내버립시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이인규, 네 말이 사실이면 왜 미국으로 도망갔니? 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인규가 책을 냈어요. 많이 늙었네, 이 아저씨. 대검 중수부장 할 때보다는 확실히 늙었구만요. 노소해졌네.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니 이 사람도 70대 저가 되었겠죠? 자, 이 책을 쓴 이인규. 아, 진짜 짜증나. 이 책에서 이인규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거는 문재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나쁜 새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발 부하 내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가 옆으로 좀 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박의 수박 우두머리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돌린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적들의 이관계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좋다고 퍼다르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죠. 비판을 받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수박에 비유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이미 분열을 시키려,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들끼리 이관질을 하려고 하는 이관계, 이관계. 그 사람들은 적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저 솔직히 그거 퍼뜨린 사람요. 공유한 사람들로 다 진짜 패절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정말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서 자를 수 있지 않았느냐, 해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해임 안 했냐. 문재인이 추미애 있을 때, 조국 있을 때 검찰총장 해임하면 되지 않냐. 어떻게 해임하는데? 해임 못해요. 임명할 수는 있는데 해임은 못해요. 그게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를 해두면 임기안에는 못 잘라요. 자르는 방법은 징계를 해야지 잘라요. 징계 아니면 탄핵. 근데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법원 판단으로 탄핵을 하라는 게 그게 지금 대체적인 법원의 입장이에요. 탄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탄핵을 누가 거부를 했어? 이낙연이 거부를 했잖아. 추미애 장관은 탄핵하려고 하는데 거부한 게 이낙연 아니었어요. 자, 그랬으면 이낙연으로 화살이 돌아가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왜 안 잘랐느냐 그래. 못 자른다니까. 무식해도 뭐 그런 무식이 다 있어. 그러면서 저기 댓글에 올려가가지고 댓글 달아가지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자를 수 있었는데 안 잘랐느냐. 그러니까 책임져야 된다. 놀고 있네. 못 잘라 이 사람아. 무식해도 그런 무식이 어딨냐. 아니, 자르지 말라고 못 자르라고 만들어둔 게 임기제예요. 임기제.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럽니까? 탄핵 아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거 거부한 게 이낙연이었다고. 그럼 임명도 하지 말지. 여러분, 윤석열 맨 처음 임명할 때 여러분이 반대했어요? 내가 반대했어요? 저는 좀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반대는 했지만 그래도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깽판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저 역시도. 아무도 윤석열이 깽판을 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야?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심님. 서울의 소리. 초심님. 그 당시 윤석열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뉴스 찾아가가지고 응징하고 그랬잖아. 우리 그거 보고 좋다고 돈 보내준 사람도 많고 후원금 보내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리겠다고?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박 어쩌고 하는 사람은요. 저는요. 앞으로도 그렇고 보는 즉시 잘라버릴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비방하지 말라고 했고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또 십이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가차없이 저랑 저는 패절입니다. 왜? 나 비판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비판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수박 어쩌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택도 아닌 무식한 소리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왜 문재인이 윤석열 안 잘랐느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바로 잘랐다. 내가 그 놈을 잘라버릴 거야. 왜? 못 자른다 그랬잖아. 해임을 못해요. 그 당시로는 탄핵밖에 없었어요. 탄핵을 이낙연이 못하게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쩔 수 없이 징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 징계위원장이 어째했냐 또 무섭다고 도망가버렸잖아. 징계위원들 막 안 나타나고 막 그랬어. 그걸 왜 다 문재인 대통령이 튀김을 몰려 그래. 지금요 이간질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간질에 부하 내동하는 자들도 많고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열린민주당 쪽 사람이에요. 열린민주당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열린민주당은요 옛날에 최강욱이 있던 열린민주당하고 틀려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아마는 안 했을 겁니다. 진짜. 아 열받네. 자 이인규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인규는요 논뚜렁식의 이 얘기는 국정의원이 공작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도 연루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논뚜렁식의 와 관련해서 노 전 대통령이 이걸 좀 빼달라고 그랬대. 야비한 새끼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논뚜렁식에는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른 걸 막 섞어넣어가지고 교묘하게 노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죠. 그리고 임채진 총장은 여기 또 괜히 말려들었다. 그제이? 임채진 총장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원흉이라고 거의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당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만만하니까 다시 끌고 들여온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내용으로 이인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인규의 이 말이 맞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말이 맞다면 이인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는 이인규 지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의 책임이고 논두렁식에는 국정원의 작품이고 더군다나 그 작품에는 임채진 총장도 개입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이거는 쪽팔리니까 빼달라고 했고 그러면 지가 하나도 이인규 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그죠? 그죠? 그 말이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인간은 자 그래 니 하는 거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치자 근데 미국으로 왜 갔는데니? 이인규가 지금 이 책에서 썼다는 이 내용은요 2018년에도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때도 뭐 이런 국정원이 했지 내가 한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떠버려 됐어요 그런데 그때 왜 이인규는 미국에 갔을까요?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인터뷰 막 하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무렵이 딱 국정원 과거사 TF가 가동될 때예요 어떻게 보자면 국정원 과거사 TF 가동을 앞두고 앞두고 이인규는 미국으로 간 거였어요 국정원이 과거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스스로 밝히려고 할 때 그때 미국으로 튄 게 이인규예요 이인규는 이 얘기를 2015년에도 똑같이 한 번 합니다 한 3, 4년 쯤 되면 띄엄띄엄 어 사실은 말이야 이랬던 거야 하고 막 꺼냅니다 제가 알기로 2011년인가 12년인가 한 번 했어 그러다가 2015년에 하고 2018년에 하고 잊을만 하면 나와서 잊을만 하면 나와서 이런단 말이야 그래 다 좋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네 말이 사실이면 2018년에 국정원이 자기들 잘못한 거 스스로 테스크포스 뿌려가지고 조사할 때 그때 왜 도망갔는데 아니 네 말 맞다나 네 말 맞다나 어 논뚜룡시기가 국정원 작품이었으면 그걸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니었나요 가장 좋은 시기 아니었나요 그죠 네 잘못 없다며 국정원이 다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도 문재인 때문이라며 그럼 네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러면 당당한 게 나올 수 있을 게 있었겠네 그리고 다 이거 누가 한 거 이거 이것도 다 검사들이 한 거예요 국정원 TF 이거 실은 다 검사들이 했어 그럼 와서 했으면 됐네 지 후배들이 하고 있는 거 지가 가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미국으로 튀는데 그러고 있다가 슬그머니 윤석열이 되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슬그머니 나타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해 이번에 책까지 써서 내 이 야비한 새끼 아니야 이거 그죠 이쯤 되면은 이자는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인규 자 2018년 당시 보도됐던 사진 JTBC 화면이에요 이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 2018년 에도 그대로 했어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무렵에 이인규는 어쨌다 지가 다니고 있던 법무법인 바른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만두고 나와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 싹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막 찾아가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인터뷰를 제대로 안해 휙 가버려 그때도 도망갔다 그 정도는 아닌데 인터뷰를 제대로 안해요 그때도 오히려 그때 무슨 얘기까지 돌았느냐 사실은 이인규가 이런저런 비례에 연루됐다 라는 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인규는요 도망갈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왜 당시 제가 썼던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시 언론 보도입니다 이인규는 비리 연루설이 있다 도망갔다 이러니까 뭐라 그런다 도피한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걸요 그런데 이인규 조사받았다는 보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전 기억이 없는데요 누가 누가 봐도 도망간 거 지가 왜 아니라고 그래 당시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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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도대체 그래서 물어봐요 이 사람 이 사람 맞습니까 이인규 이때 임재진 총장도 택배 안에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양반도 그러더라고 도저히 이하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 이 상황이면 이인규는요 미국에 있을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밝힐게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인규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왜 수사를 안 받았을까요 왜 자기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는지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검찰 내부에서도 심지어 검찰 선배들한테서도 도대체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또 왜 또 책 논두렁식에 검찰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이인규 니는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야 나 그때 2008년에 나 2008년 2007년부터 검찰청 출입했었어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던 그때 이인규 니가 뭐라고 했는지 난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4월은 잔인한 달 기자들 불러둬놓고 그 말 했던 게 누구더라 기자들 불러놓고 4월은 잔인한 달 이라고 얘기했던 자가 누구였더라 이인규 너 아니었니 홍콩에서 계좌 자료가 들어왔다고 기자단한테 은근슬쩍 흘렸던 거 이인규 너 아니었니 하루 두 번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오전에는 석간에서 보도된 거 그 전날 조간에서 보도된 거 그 다음에 그 전날 방송에서 나온 거 그거를 오전 10시 아침 브리핑에서 확인해 주고 12시 반쯤 돼서 석간 나오면 석간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오후 3시쯤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마치 일부러 한쪽에서 일부러 흘리고 한쪽에서 일부러 받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슬쩍슬쩍 흘려놓고 공식적인 브리핑장에서 맞습니다 이 얘기하고 그랬던 거 내가 다 알거든 논두렁식에 논두렁식에는 당연히 공식적인 정식 브리핑장에서 안 나온 거 맞아요 그런데 정식 브리핑장에서 안 나왔지만 그거 확인해 준 거 니네잖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발끈해가지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발끈해서 이따구로 빨대 동원해가지고 어 모욕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인규가 나와서 그랬나 이인규였나 그때 아 또 누구였더라 그 다른 사람이었나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나쁜 빨대를 색출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쁜 빨대 색출했어 안 했잖아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그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검찰청 분위기 싸하고 야 이제 검찰청 분위기 그때 그랬어 와 우리 좋댔다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인규 대검 중수부 무슨 짓을 했느냐 기자 하나 싹 불러다가 우리가 실은 노통 불구속 수술 하려고 그랬어 아 근데 저 양반 저끼 죽어버렸지 뭐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사 또 하면 났지 단독 연합뉴스 뭐 모우 기자 성모우 기자 이름으로 싹 났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면 욕먹었지 이 음 빨대가지고 장난칠 친다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전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또 그런 짓 한다고 비난받았잖아요 근데 논두렁 시계는 니가 아니라고 백보 천보양보해서 논두렁 시계가 이인규가 한 딛 아니라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검찰이 저지른 잘못은 논두렁 시계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논두렁 시계 말고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 그러고보니 또 논두렁 시계 SBS네 자 이래서 SBS 같은 데는 없애버려야 돼 왜 SBS 같은 데라고 말하면 건설업체 토건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근무한 기자들은 제가 볼 때 어 기자 자질을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묵자흑이고 근주자적이라고 그런 데서 근무한 사람은 조금 이상할 수 있어 뭐 얘기가 좀 셌는데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인규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이인규가 홍만표 홍만표 당시 대검수사기획관 그 다음에 당시 대검 대변인이었던 조은석 참 주옥같아 참 쟁쟁한 이름들이다 그죠 이인규 홍만표 조은석 이들을 통해서 마구마구 유포했던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 책임져야 됩니다 논두렁식의 그건 대표적인 거 하나고 그 밖에 한두 가지였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때 사실 되돌아보면요 참혹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좋아요 이인규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죠 이번에 책에서 당시 수사한 내용들은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다 사실이었다고 다 진실이라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느냐 아니었느냐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점입니다 조카가 받은 돈을 노무현이 받은 돈이라고 갖다 붙인 제 이인규 아니었어요 그게 검찰 아니었습니까 아들이 받은 돈도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아버지와는 별개다라고 했는데 조카가 받은 돈 어떻게 그거를 같이 같이 묶는데 그게 당시 검찰이었어요 진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범죄로 만들었잖아 활련이 없는 것까지 범죄로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뭐 박연차가 그냥 마구 쏟아낸 말 택도 아닌 말까지 다 갖다 붙여서 다 노무현 대통령을 올가맬려고 하는 그런 범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논두렁 시기가 문제가 아니야 논두렁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였고 근데 이제 와서 논두렁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네가 한 거 맞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논두렁 하나뿐이었니 두세 달에 걸쳐서 엄청나게 쏟아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홍콩에서 들어왔다는 계좌추적 결과 그걸 어떻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알고 있는데 니들이 안 내줬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못돼 처먹은 놈이죠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던 날 접니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너무나도 참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는데 얼굴이 여기가 이제 당시 너무 보도가 된 너무 보도가 되는 카메라가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정말 다 보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 안 보이려고 이 당시 접니다 저 이상형 씨 있었어요 이인규가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인규의 거짓말에 뭣도 모르는 놈들이 부하내동에서 뭐라고 써있낄지 모르겠으나 저 하나하나 다 반박할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당시 하나하나 지금 제가 기억을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뭐 접니다 이 표정은요 였어요 사실 너무 너무 확 너무 참혹 참담해서 하던 그 표정입니다 제 이 표정을 보고 우리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표정이라고 제가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지 혹시 뭐 아시겠습니까 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검찰이 아니 이인규가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 그 거짓말 제가 하나하나 그 거짓말을 제가 하나하나 밝힐 겁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을 무기력하게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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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은 이인규가 또 그런다면 정말 용서치 않을 겁니다 이인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지한테 덮어 씌워져 있는 이미지나 이런 굴레들을 좀 희석시켜 보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밤 푸넛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아 열받네 아 속상하네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 저 기억하고 있고요 용서치 않을 겁니다 뭐라고 왜곡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인규는 이거 가지고 자기가 노무현을 죽였다 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때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출석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귀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홍만표가 언론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막 떠들어댔습니다 박연차와 대질을 준비를 했는데 박연차와 대질을 준비를 했는데 억울한 사람이라면 대질신문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 될 터인데 얘기를 안 하더라 억울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진술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거부했다 라고 하면서 당시 홍만표가 길길이 날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증거 다 확보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증거 확보했다더군요 증거를 확보하셨으면 굳이 대질조사 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홍만표가 빡 승을 내면서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 역대 검사가 공개 브리핑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빡악 지르는 거는 처음 봤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자료가 남아계신 분은 혹시 한번 뒤져보세요 묻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연차를 굳이 대질신문시키려 했던 이유가 뭐냐 홍만표가 그러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박연차의 진술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냐 그럼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셨다는 얘기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증거 자료 이미 다 확보해 두셨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다 그러면 굳이 대질신문까지 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팠던 모양이에요 으륙 승을 내더라고 버럭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그래 얼마나 알아서 하나 보자 20년 전에 내가 무기력하게 당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당할 거다 보자 홍만표 이인규 보자 한판 뜨자 그래 자 베리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눈치챙겨님도 감사드리고요 생명전주님 소정님 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게 2009년이죠 15년이나 15년이나 지났네요 네 두고 봅시다 김시영님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들 감사합니다 장윤진 TV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가 넘었네요 제가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아까 끝낼 수도 있었는데 하하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보 주실 분은 이리로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윤진 TV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명희님께서도 후원해 주셨네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린다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처럼님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에는 거북선 잠수함 모형 등이 있었다고요 제대로 싸우자님 그리고 김시영님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잘RAY 고맙습니다